사랑의 한복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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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먼저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따라가세요. 다시 한번 내렸네. 둘 셋 넷. 아픔만 두고 떠나가는 저렇게 자는 말이 없는데 노래 가장 노래 빨리 하는 방법은 뭔지 아시죠? 많이 듣는거야. 듣지 않고 한 번도 어떻게 가요. 저는 그나마 직업인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들려드리는거야. 자, 어디서 많이 들은 듯한 느낌으로 어머, 이제 뒤에 와닿네 할 때까지 자, 한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돌고 돌아. 다시 한번 내렸네. 둘 셋 넷. 다시 한번 내렸네.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돌고 돌아. 사랑여. 다시 한번 내렸네. 둘 셋 넷. 아픔 만들고. 떠나가는게. 저기 자는 말이 없는데. 저기 자는 말이 없는데. 저기 자는 말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네. 저기 자는 말이 없는데. 저랑. 아, 제가 하네. 딴따란 딴따라따라. 준비. 시작. 딴따란 딴따라따라. 가사 붙여서. 저기 자는 말이 없는데. 없는데. 늘 자리 비세요. 저기 자는 말이 없는데. 저기 자는 말이 없는데. 잘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돌려둬라. 사랑여. 다시 한번 내렸네. 둘 셋. 아픔 만들고. 아픔 만들고. 아픔 만들고. 아픔 만들고. 아픔 만들고. 여기 살짝 끌어라. 시작. 아픔 만들고. 잘했습니다. 아픔 만들고. 떠나가. 손으로. 저기 자는 말이 없는데. 아픔 만들고. 아픔 만들고. 아픔 만들고. 저기 자는 말이 없는. ㅋㅋㅋ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여자 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자 키로. illustrate. 가자. 갑시다. 다음, 둘 셋. 돌려둬라. 사랑여. 다시 한번 내렸네. 둘 셋. 내 아픔 말들고 떠나갈 적이 차는 말이 없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이렇게 말려 그래요 이걸 복잡하게 가면 아무리 좋은 노래도 어려워요 지금 포인트만 어디만 어떻게 하는지 말으면 여자 피로가니까 벌써 봐요 세 번 언급 듣고 두 번 따라가고 이렇게 잘 하세요 아저씨 아저씨 사랑합니다 아저씨 여자친구여 어쩜 이렇게 잘하니 몇 개씩 하나가 있어요 너 나 잘하세요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 번이 갑니다 준비 준비 1 2 3 1 너를 몰어라 사랑해요 다시 한번 때려도 1 2 3 4 아픈 만들고 또 떠나봐도 저기 차는 말이 없는데 그러면 키를 살짝 올려서 가볼게요. 3개 올려놓을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들어갑시다. 홀로로가 사랑병 다시 한번 내렸네 하나, 둘, 셋, 넷 아픔만 두고 떠나가는 저 귀찮은 말이 없는데 길이 갈까? 저리 갈까? 몇 번을 물어보아도 여기 갑니다. 여기 틀어보세요. 한 번 더 합니다. 길이 갈까? 저리 갈까? 여기 숨어있는 한정이고 이 하면 안돼요. 이, 접으세요. 이 그 다음 전, 심장. 이, 저 이 갈까? 저리 갈까?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할 때 이가 아니라 찔렀다가 빨리 올라오고 이, 저, 저 이, 저 이렇게 없으십니까? 이, 저 고래면 뻣뻣이 잘 드시면 잘했습니다. 이렇게 좋으십니까? 이, 저 아니요? 아니요? 아, 그럼 이 하면 안돼요. 올라올 때 이야. 3쪽 분석씩이나. 이, 저 예. 이리 갈까? 시작 이, 갈까? 저리 갈까? 손을 좌우로 합니다. 아홍다랑 시작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갑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세요. 시작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 다음에 여기 들어 보세요. 몇 번을 불러봐도 너무 높아서 가슴을 쓸게요. 몇 번을 몇 번을 이게 하나야. 시작 몇 번을 물을 끄시고 나왔어요. 몇 번을 물어 보아도 물어 보아도 시작 물어 보아도 몇 번을 시작 몇 번을 물어 보아도 시작 몇 번을 물어 보아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처음부터 한번 여기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준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몇 번을 물어 보아도 잘했습니다. 청소 한번 옆에 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하나, 둘, 시작 돌기CHAN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내려놨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박수 한 번 주세요!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한번 갑니다. 들어보세요. 갑니다. 음악이 끊어져 자, 앞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앞에 가사 보여줘요. 할 때 어머니 보세요. 돌아와 온 자 사이에 뭐가 있다? 한 박자가 쉬어. 돌아옵대다 굿먹어 지는 하면 안 돼요. 또 도라를 짧게. 돌아옵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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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돌아옵대다 굿 멀어지는 길이 계십니다. 멀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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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손을 이윽힌 돌아옵대다 굿 짧게 돌아옵대다 굿 멀어지는 1조 시작 돌아옵대다 굿 멀어지는 그렇지. 이 손을 이렇게 해봐요. 여기서 하는 건 수정증이 아니에요. 딴 데 가서 하면 수정증이 아니에요. 2조 시작 돌아옵대다 굿 멀어지는 3조 하루 점수 2조 1조 시작 돌아옵대다 굿 멀어지는 그때도 어머니가 일단 이거 어때 2조 2조 모래되도 좋은데요. 손이 돌아옵대다 이렇게 잘라서 시작 돌아옵대다 굿 멀어지는 이게 중요한 곳이에요. 갑니다. 시작 돌아옵대다 굿 멀어지는 와우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엄미들 갑니다. 둘 시작 돌아옵대다 굿 멀어지는 자 그 다음에 노래 들어보세요. 멀어지는 기적 소리 멀어지는 기적 소리 멀어지는 기적 소리 멀어지는 니 뿐 시작 니 뿐 어? 니 뿐 후 니 뿐 멀어지는 기적 소리 교수님의 니자를 밀려를 자금으로 길어입시다 멀어지는 기적 소리 와우 시작 멀어지는 기적 소리 자 고란대답부터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 불신을 돌아볼 때가 곧 멀어지는 시골 멀어지는 기적 소리 연단히 박수 한 번 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거의 80% 끝났어요. 손 아주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아예 둘 셋 불고 돌아 사랑은요 다시 한 번 내려온게 아픔 만지고 떠나가는 저기 자는 말이 없는데 이미 날까 저기 날까 몇 번을 부르고 와도 어제는 불가 내 땅은 멀어지는 멀어지는 기적 소리 자 이제 여기가 한 점이 있어요. 자 들어보셔야 돼요. 완벽합니다. 자 갑니다. 들어보세요. 멀어지는 기적 소리 빨리 쉬어야 돼요. 계속 맨삼아 멀어지는 기적 소리 둘 셋 하하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하하 하나 둘 셋 하하 자 멀어지는 기적 소리 십니다. 멀어지는 기적 소리 하나 둘 셋 하하 오 자 저는 이제 하나도 안할게요. 여러분 시작 멀어지는 기적 소리 하하 하하 와우 우우 2조 시작 멀어지는 기적 소리 하하 추워 조금 불안해서 1조 시작 멀어지는 기적 소리 멀어지는 기적 소리 하하 더 추워 저도 따뜻하게 해주세요. 3조 시작 멀어지는 기적 소리 하하 여기 남극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문제 멀어지는 기적 소리 멀어지는 기적 소리 여기 네가 어떤 사람은 길고 어떤 사람은 짧게 안 들수록 각자가 안 맞는다. 아 왜 노래를 차라고 아 왜 목소리가 좋아도 벙국 노래자라고 각자가 안 되는 시기다. 멀어지는 기적 소리 하하 이렇게 니를 길게 꾸우셔야 맞아요. 갑니다. 시작 멀어지는 기적 소리뿐 하하 그러니까 푸는 멀어지는 기적 소리뿐 하고 길게 묶은 안다면 하하 이제 할 것 같아요. 시작 멀어지는 기적 소리뿐 하하 사랑여 자 처음에 안은 내려왔다가 뒤에 안은 올린다. 보세요. 하하 시작 아하 사랑여 가보겠습니다. 시작 아하 사랑여 되겠어요?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멀어지는 시 시작 멀어지는 기적 소리뿐 아하 아하 사랑여 마지막 갑니다. 나에게 눈물여 나에게 눈물여 나는 짧고 나 시작 나 시작 나 나는 짧고 애니키 나에게 시작 나에게 다시 한번 시작 나에게 눈물여 가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눈물여 박수 한 번 주세요 오늘 지금 15분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잘했어요 하죠? 길게 배우나 짧게 배우나 나가는 똑같은 걸 재밌겠나 그러셨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처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절로 돌아 사랑여 다시 한 번 내려낼 이제는 아픔만 주고 떠나가는 저기 자는 말이 없는데 이제는 길이 갈까 저리 갈까 몇 번을 울어보았고 언제 돌아 깨닫고 멀어지는 흉걸리는 기적 소리 아 아 사랑여 나에게 눈물여 아 아 아 그 다음에 이 노래에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이렇게 1절로만 돌아가면 좋을 것을 2절이 들어가요 이게 단점이에요 사실은 자 갑니다 2절이 갑니다 2절이 갑니다 2절이 갑니다 2절이 갑니다 다시 한 번 내려낼 다시 한 번 내려놨 들어보세요 3초 만두고 떠나가는 저기 자는 말이 없는데 어렵지 않죠? 아픈만 두고 떠나가는 2절 시작 상처만 두고 떠나가는 저기 자는 말이 없는데 똑같습니다. 앞에 보세요. 준비 갑니다. 1, 2, 3, 4 상처만 두고 떠나가는 저기 자는 말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송가호가 이렇게 다른 리법이냐면 고기만 딱 짚어서 가리키려고 벌써 다 어디 어디 찍어오고 노래방 같은 게 처음부터 떠나야 되는데 자 2절 바로 요구만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앞에는 그지 않아요. 그래서 2절만 지금 상처만 두고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 앞에서 2, 3, 4 상처만 두고 4, 4 상처만 두고 4, 4 상처만 두고 예, 고 시작 고 이거 우주 시작할게요. 시작 3, 4 상처만 두고 떠나가는 저기 자는 말이 없는데 1절 한번 볼까요? 1절 1절 한번 볼까요?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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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9, 4 4, 5 4, 6 가 4, 5 2절 2절 이게없어요 1 proces 8ี 2개 5 너리 6 블랙 이색 삼 5 2 나눈치 1절 시작 이리갈까 1절 시작 나눈치 1절 1절 교재에 보세요 1절 여기에 보면 안돼요 1절과 2절을 두 번째에요 1절 시작 이리갈까 2절 시작 나눈치 그 다음 구겨넘코 시작 구겨넘코 저리갈까 저리갈까 앞에만 신경쓰면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해 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이리갈까 저리갈까 이거는 여러분 입에 이제 배웠어요 자 이제 2절 가봅니다 앞에 보세요 나눈치 구겨넘코 이렇게 1절 2절을 구분해서 가기가 쉽지 않은데 빨리 여러분이 하라는 거 1절은 다 돼 2절 한번만 갈게요 자 남자를 길게 하다 서 보세요 남 시작 나눈치 구겨넘코 자 그 다음에 2절 갑니다 들어 보세요 나눈치 구겨넘코 돌아서는 내 모습이 한 번 더 들어 보세요 갑니다 한번 더 들으세요 돌아서는 내 모습이 시작 돌아서는 내 모습이 시작 돌아서는 내 모습이 시작 돌아서는 내 모습이 자 그러면 나무집부터 가보겠습니다 돌아서는 내 모습이 시작 잘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슬슬이 웃음 짓는다 슬슬이 웃음 짓는다 슬슬이 웃음 짓는다 자 그럼 앞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무집부터 아까 보세요 출발 아 죄송합니다 출발 이제 내 나무집 구겨넘코 돌아서는 내 모습이 이제 내 나무집 미치게 아침 잠 너머로 슬슬이 웃음 짓는다 하하하하 사랑여 나에게 눈물을 여 둘이 하나 둘 셋 길이 갈까 저리 갈까 몇 번을 울어보아도 돌아봤게 땅은 멀어지는 무너지는 키가 쏘이 아 아 사랑여 나에게 눈물을 흘려 나에게 눈물을 흘려 하자 할수 있다 최고 사랑여 잘 뺏습니다 준비 음악 음악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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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